2월 마지막 주 주말은 농협 가축푼태비 벌써 농사일 시작이랍니다 요게 몇 폰이냐 하면 가축푼태비 특등급 해가지고 이쪽에 무대기로 태비를 많이 씁니다 이쪽에 135개 중에 이쪽에 95개 쌌구요 나머지 45개는 비닐하우스 옆에다가 쌌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찍으면서 오늘 주말날씨 엄청 더 좋아요 한바퀴 핀드폰 들고 들 돌겠습니다 여기에 낙엽은 싹 긁어줘서 완전 깨끗하구요 소나무서부터 하늘선 보세요 하우스 있는 데까지 영상 찍으며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가축푼태비 농사일 시작온날입니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답니다 요거 다 꽃나무에, 나무에, 재소에 다 뿌려주는 거랍니다 고추 심을태도 뿌려주고, 꽃나무에도 뿌려주고, 소나무에도 뿌려주고 나무들한테 다 뿌려주는 거랍니다 농사일 시작 바꾼 가축푼태비에서부터 시작한답니다 성모님 저희집 밖에 삥 돌아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던 매발톱이랑 할미꽃은 제가 다 하우스로 옮겨줬습니다 잘 옮겨준 것 같습니다 한달동안만 하우스에서 키우고 5월달 되면 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4월달 되면 로타리 치고 그래서 싹 도로 내놓습니다 바꾸로 그동안만 저은창고 온도는 2.2도로 되어 있고요 소나무 대성도 이렇게 날씨 좀 보세요 제가 여기로 온 이유는 잔나무도 바람 살량살량 불고 복수초꽃을 보여드리려고 온 것이랍니다 한낮되면 벌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지금은 몽홀이지만 낮시간되면 이제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인증사 찍으면서 하우스로 가겠습니다 이쪽에 크로커스꽃은 이제 노란꽃은 피기 시작했고요 이쪽에 보라색서부터 예쁜 색상은 지금인지 조금 더 있어야 핀답니다 제가 하우스로 내려가기 전에 샥 한바퀴 돌면서 이렇게 한바퀴 빙 돌으면은 7분 영상으로 된답니다 우리 집 이것저것 여기는 여기도 하부 하초 다 심어놓은 자리구요 제가 싹 긁어졌습니다 예쁘게 그리고 이제 네 이쪽에는 툴립 피는 자리인데요 아직 안피었습니다 한달만 있으면 피기 시작한답니다 수선하삭은 머니도 나와있습니다 하우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영상 찍으면서 핸님이 눈이 오셔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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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반성나무 전지해준 것도 엄청 더 예뻐요 우리 집 예쁘다고 내가 설명하면서 주말 시간을 즐깁니다 핸드폰 찍으면서 벌써 4분 영상으로 돌아갔네요 이쪽에 45분은 하우스 앞에다가 싸놨듭니다 요것이 가축분 때리는 태비는 이쪽에 뿌려줄거라 제가 가까이 일하려고 여기다가 하우스에 여기에 뿌려줄 겁니다 꽃을 심을 때 우리 집 하우스 구경하세요 동부에 꽃 피기 시작했거든요 예쁘죠 집에서 꽃 구경은 실컷 하면서요 매발톱을 여기로 다 옮겨줬더니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큰답니다 이게 9cm 포트인데요 엄청 더 예쁘게 쑥쑥 자라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하우스에서 키워놓은 거랍니다 이게 얼똥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얼똥되는 꽃들 여기는 할미꽃인데요 제가 밖에서 얼똥 보낸 거를 이쪽으로 옮겨줬습니다 이게 이제 할미꽃 씨앗뿐인 건데요 쑥쑥 자라기 시작이랍니다 그래서 핸드폰 찍으면서 쌍톡도 스무 포 중에서 한 포 한 포 다 쓰기 시작하면서 하우 하늘 좀 보세요 오늘도 영상 5분 영상 지나고 7분 영상이로 돌리면서 오늘입니다 니다 철학 . 저쪽이 까치짓도 보이고 심어놓은 주먹나무 도 보이인답니더 철학 인증섭 하면서 오늘입니다 하우스 하우스 오늘은 걸음 대비 온화에 가축분 대비 백삼십 오개 저 일꾼이랍니다. 일 잘한다고 자랑. 그래서 오늘도 6분 영상은 우리 집에서 놀면서 핸드폰으로 영상 찍으면서 인증사 찰컥 하였습니다. 주말입니다.